네 오늘은 바쁜 것은 악한 것이다 바쁜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바쁨을 들습니다 많이 분주합니다 다 열심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뭐 취업준비 다 하고 다 지금 결혼준비에 또 노후준비에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작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볼 겨루지였습니다 제가 뒤작교 사역할 때 초등부 어린아이에서 물어봤습니다 뭐 아이들 요즘 많이 바쁘잖아요 학원 뭐 두세 개는 기본이고 제가 얼마 전에도 방학 때 한 번 어린아이 물어봤더니 벌써 방학이 방학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는 방학 자체가 또 학교 생활이에요 학원 많이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고 있습니다 요즘 너 뭐가 제일 무겁니? 저는 예상된 질문 답변을 원했죠 가방이 제일 무겁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바쁜 아이 1학년 아이가 답변이 그어였습니다 마음의 짐이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벌써 세상을 너무 빨리 알아보겠어요 TV를 본 건지 뭘 봤는지 너무 빨리 세상을 알았습니다 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현재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쁘시죠? 어때요? 우리는 또 바쁜 걸 자랑하잖아요 바쁜 게 아니라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걸 바쁘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었습니까? 예수님 많은 일들 행하셨을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분주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게릴라 콘서트 하면 예수님처럼 아마 사람 벌떼같이 모인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앞부분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많은 병자들 고치고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군중 앞에서 바쁨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사셨습니까? 새벽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분 때 단임 목사님 말씀 다 소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빠서 기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책 제목도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마시죠 3절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향한 바울의 호소입니다 거짓 선생님들에게 교인들이 넘어가니까 바울이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처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본질이죠 본질 너희들에게 본질 잡으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제는 성령으로 더 가야 되는데 육체로 가냐 이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따라가는 거 믿음이죠 믿음이 역사가 있어 성령이 임재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본질이 예배가 있죠 기도가 있고 또 전도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본질로 시작을 해요 특별히 초신자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 본질을 붙들고 와요 그런데 교회에 오고 나서 처음에 승리를 한번 거두고 나서 잘 충성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순진한 마음가운데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겼던 교회에서 처음에 믿음 가운데 잘 종차 왔습니다 착해요 순진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인정합니다 착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됐습니다 준비팀 여러 개 하고 또 뭐 제가 보니까 참 팀장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저는 약간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잘 격려해 두는 자매였는데 1년 후에 1년 딱 마치대쯤에 자기 약사고시 떨어지니까 교회 떠나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그게 뭡니까? 그 자매는 제가 보니까 참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떠났을까? 그 자매는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뭘로 갔어요? 주변의 인정으로 착함으로 갔어요 아 너 착하지? 너 이것 좀 안타 봐 아 네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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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거절 못하는 자매였습니다 좀 하나님 옆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주변이 착하다 하니까 그만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성실하네 일로 와 너 해 성실하다면 한마디에 또 넘어가고 한마디 뭐예요? 자기로 못 사는 거예요 바쁘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거 그만 한마디가 유혹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처음 교회에 오신 홍대석에 오신 분들 많은 성기 위전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배 잘 들이세요 할 수 있으면 1년 동안 만큼은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예배 은혜 풍성히 받아서 받은 걸 줘야죠 교회 와서 조금만 헌신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너 좀 이 사람 예배 잘 들이니까 너 일 좀 하자 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의 맷집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하다가 번화가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책 보니까 에센셜리즘인가요? 거기 나옵니다 바쁨에도 버블이 존재하다고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서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참 다 아는 대답인데 나왔습니다 성공하면 좋은 평판이 생겨서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탁월한 능력을 다 갖춘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처음에 승부 걸다가 좀 인정받으면 더 맞는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십니까? 이경규 아저씨 망한 영화 복수열전 저와 같은 세대의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외망했어요 처음에 이경규 아저씨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몰래카메라 아시죠? 많은 사람들 속이면서 같이 깔깔 웃어대고 그런데 그 아저씨 이경규 아저씨가 요즘은 잘하십니다 힐링캠프 나와서 많은 사람들 진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가끔 직군 중 계기도 하지만 진지한 연기를 했는데 그 진지한 연기에 사람들이 웃더라는 거예요 무술도 잘해요 그런데 하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다만 망하죠 금방 망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돼요? 망한 예화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딴 길 가면 안 된다 한 길만 가야 된다 결국 이경규 아저씨 지금은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승리가 있을 때 뭘로 승리했습니까? 예배로 승리했죠 기도로 승리했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계속 그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참 교만해서요 저도 그렇고 다 교만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 하나가 좀 인정받으면 또 다른 걸 손대고 싶어요 자꾸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놓치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요 만만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고선선교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준비가 없이 감당하기가 벅참입니다 그래서 아까 1부 때도 정말 팀장님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 정말 기도하는 팀장님들이 계시구나 제가 이번에 대만선교 가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요 기도로 준비해서 기도로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기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월, 화, 수 지나다 보면 점점 열매가 보여요 특별히 저희 이번에 풍선당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충호선당 월요일로 도착해서 화요일 사역 잘하고 수요일 날 김치학교가 있었어요 또 목요일 날 코리아파티가 있는데 김치학교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갑자기 이제 거기 연교교 목사님 김치학교에 부신자가 참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니까 연교교 목사님이 너무 이제 약간 감수성이에요 감수성 그 목사님 자체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마치 그날 꼭 선교 마지막 날 같은 분위기였어요 목사님 뭐 늦게까지 같이 식사하시면서 가지도 않으시고 거기 연교교회 분들도 막 10시가 돼도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안 가져 그런데 제 마음가운데 이상하게 부담감이 있어요 내일 코리아파티인데 지금 여기서 벌써 판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조심스러운 거 그래서 저는 다 듣고 있는데 저는 뒤에서 씁쓰그랬어요 아 이거 뭐지 뭐지 마음가운데 자꾸 부담감이 되니까 우리 또 저희 풍선당 팀장 하시는 우리 전형식 간사님한테도 간사님 이거 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끝난 것 같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 얘기했죠 당장 빨리 해산하고 집에 가시고 우리 이제부터 풍선당 기도회 합니다 그래서 다 보냈어요 연교교회 그 형제자마들이 아까 서운해하면서 갔어요 집에 그리고 다 보내고 남아와서 우린 기도회 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그 말씀 증거했습니다 고리노전서 10장 12절 그런 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제가 기도시켰어요 우린 다 섰다 생각할 때 있죠 화투할 때 섰다가 아니라 내가 마음가운데 아 이제 됐다 됐다 이럴 때 있죠 그런 생각이라고요 우리 천국 가 방심은요 천국 가서 하는 겁니다 방심은 천국 가서 하셔야 돼요 우린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 현장까지 왔는데 김치학교 끝났다고 벌써 파장 분위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기도회 하고 내일을 준비합시다 내일 핵심 코리안 파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고 또 다음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언제나 두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실전이 오면요 마음이 해이해질 때 있어요 여러분 수능 보기 전날 망치는 사람 수능 시험을 보는 사람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는데 수능 망치는 사람 중에 대개 전날 긴장 풀어서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수능 자체가 너무 벅차거든요 그리고 두렵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도 그랬지만 저도 수능 보기 전날 치킨 먹고 이랬지만 밥에 치킨 먹었지만 그래요 인간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이게 두려우니까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가 그래서 자기를 풀어요 긴장을 그러다가 망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날 코리안 파티를 앞두고 저희 성교팀 오전까지 사역 잘하고 나서 오후 되니까 또 어제 같은 김치 파티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김치 학교인데 파티가 아니라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가는데 저도 또 부담가 있어요 아 이거 점심 먹다가 또 늘어지는 거예요 저도 한참 자고 나왔는데 이게 늘어지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또 어제 같은 발동이 걸려가지고 자 4시에 제가 또 마이크를 뺐었어요 저는 팀장님이 다 광고하셔가 나서 팀장님 잠깐만 마이크 딱 뺐어가지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우성도 하겠지만 했어요 그냥 사역자의 영권으로 했어요 기도해 인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제 기도를 기도 피곤해가지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제가 자가지고 다 나오세요 그냥 강대상 나 나와가지고 끌어냈어요 다 끌어내고 저도 무릎 꿇을 거예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 안 나 자 어디서 자냐고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자고 제가 깨우면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옆구리 쑤시겠다고 제가 엄포렛어요 아주 그냥 기도 안 할 거냐고 부르짖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너무 경고를 했더니 너무 제가 협박을 했더니 그냥 막 그 어린 청소년 아이가 청소년 아이가 주의야 주의야 하고 소리 지르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좋았습니다 같이 뜨거워 함께 기도하면서 합시발 기도하니까 마음이 모아지더라고요 그 분주함이 다시금 기도와 함께 날아오르더라고요 제가 가끔 교회들께 개수하다 보면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제가 쭉 옵니다 이렇게 개수할 3, 4분간 제가 주로 세는데 제가 가끔 걸을 때 저 이상한 눈으로 보내신 분도 있어요 개수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쭉 세는 거라고요 이제 전체 예배가 몇 명인지 그런데 보면요 입을 못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연이 있겠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너무 마음이 쓰라리니까 입을 못 열어요 그냥 음... 그러고 있어요 주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지? 징징거리나? 입을 못 열어요 저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많이 하진 않았지만 왜 우리가 입을 못 열죠? 너무 피곤해서 잠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서 기도하는데 입을 못 열어요 우욱 하고 있어요 왜 안 열리죠? 내 욕심이 안 깨져서 되게 자기 욕심이 깨지기 전까지는 입 안 열립니다 그게 깨져야 돼요 한 번 빵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지고 욕심이 깨져야 성령과 함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령과 기도하면요 기도가 폭포수같이 쫙 나가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볼 수 있는 그 기도에 있는 게 임합니다 언제요? 내 욕심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좀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다 깨지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향하시옵소서 이 불꽃 같은 기도회가 나온다고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힐링이 돼요 그럴 때 꿈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교 갔을 때 마지막 날 참 은혜로 왔습니다 저는 대만 성교 각자 팀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저는 항상 그거 합니다 마지막 날 전날 감사의 나눔을 가져요 관광의 전날 관광의 전날 감사 나눔을 하는데 어떤 자매의 간증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 자매가 그래요 이번에도 왔는데 또 혹시 주방에만 있는 건 아닌가 또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아니나다니까 주방 성교도 했지만 이번에는 전도현장에 나갔습니다 전도현장에 나가서 노방자들은 한 번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도하다가 자기 마음에 힐링이 된 거예요 전도하다가 자기 안에 눈물의 감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 나눔을 하는데 그 자매는 엉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다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왜 선교 가서 선교 한 번 갔다 오는 인생이 왜 달라지죠? 그 안에 진짜 예수님 증거에서 감동을 본 자는요 내 평생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저도 사회자로서 전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항상 전도할 때 잊지 않는 일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 번 전도했던 영혼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제 옆에 자기 옆에 와가지고 율동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요 저는 시상식에서 상 받고 오는 사람의 심정을 그때 알았어요 전도한 영혼이 내 옆에 와서 율동하고 있는 그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요 저는 항상 제 영혼이 제 마음이 식어질 때 물론 식어질 때 예수님도 생각해야겠지만 그때 그 감격을 떠올려요 아 전도한 영혼이 옆에서 춤추고 있을 때 노래도 불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힐링되는과 동시에 내 평생에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구나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 다른 스펙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영혼 돌아와서 기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회원장에 가십시오 특별히 고성선교 저도 준비팀 많이 해봤습니다 일곱 번 해봤고 준비원장 다 해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준비팀 아닌데 제가 준비팀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준비팀 한다 할지라도 바쁘다고 해서 예배가 약해지면 안 돼요 준비팀 물론 다 준비원장님들도 다 워낙 훌륭한 분들에게 잘하시겠지만 준비팀이 제일 마음가운데 힘들 수 있어요 왜요? 섬기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섬기다 보니까 예배 일찍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팀 어떻게든지 시간이 된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보금증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야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고성 뭐라고요? 고성 선교입니다 선교 고성 봉사가 아니에요 고성 선교입니다 가서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단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내 입술에서 예수님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그거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 입술이 열려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무장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과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과 함께 나아가면 어때요? 이제 현실의 문제 증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떤 개척하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방에서 개척을 했대요 그런데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께 그랬댑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사모님은 괜찮대요 그 목사님의 믿음만 보고 없어도 좋습니다 결혼했다고 합니다 믿음 가지고 결혼했는데 뚜껑을 열어서 현실을 봤어요 안방에서 두 분이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낙심을 했대요 왜냐? 남편에게 그랬댑니다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없으니까 그냥 그 현실의 벽앞에서 낙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학교에 속인 거짓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앞에 뭐 개콘에 많이 나오죠 뭐 당황하지 말고 뭐 나오는데 기도회에 그냥 영적인 넥슬라이스 날라버려야죠 기도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한나가 왜 위대합니까? 격분하게 하는 자기를 정말 자녀가 없어도 격분시켜도 분이 나갔었는데 거기 앞에 그 앞에서 굴복해요? 아니죠 사모님의 1장 10여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그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느냐 17절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한나는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만큼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니까 누가 주목해요? 엘리 제사장이 주목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잖아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주목을 해요 근데 우린 조금 하다 말아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끝까지 하나님 끝장보는 믿음 끝장보는 불태의 기도 해보십시오 주변이 주목을 해요 하나님이 주목을 해요 저도 이번 대만 흥경 왔을 때 참 신기한 광경을 주목했습니다 여름에도 이어서 저도 여름에도 노방전도 하고 아침저녁 기도인도 하고 이번에 똑같이 다 했어요 태권도도 하고 했는데 태권도는 아직 그만해야 될 때가 가는 것 같습니다 발이 안 올라가는데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노방전도 하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노방전도 지하철역에서 저녁에 전도하는데 제가 열심히 틱링에요 오펀정 5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저 중국어 많이 몰라요 이것만 알아요 이것만 알고 이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제가 드려야 되니 보고 읽어달라 하는데 계속 붙잡아서 전도하는데 한 번은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유심이 옆에서 전도하는 걸 지켜봐요 지켜보는데 왜 지켜보나 계속 전도하는데 옆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서 영접기도 하고 보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자매가 저한테 또 오느면서 마치 뭐 좀 들려달라고 뭐 좀 한 말씀 없냐는 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편했죠 제가 다가가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서 들려달라길래 제가 들려줬더니 영접기도 다하고 되게 쉬웠습니다 그냥 제가 그 한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구나 전도 하나를 뜨겁게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무슨 번호표도 안 줬는데 줄 서 있다가 줄 서는 것도 아니라 보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들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냥 와서 듣고 자기가 자원해서 와서 사용 오용리 읽고 본인이 영접하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한과 동시에 사람이 모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야거보수 5장 14장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찬송할 질이라 어려우십니까? 어렵다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마음이 막혀가지고 멘탈이 붕괴되어가지고 입몸형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입술을 여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셔서 기도의 품을 여십시오 그럼 모일 겁니다 고성선교 팀장군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불덩이 되잖아요 그럼 모입니다 고성 가서 모여야 돼요? 거기 있는 고성 일대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잖아요 적어도 내게 맡겨진 그 고성 일대에 한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변에서 봐요 어? 이 사람 뭔데 이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줘? 사랑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게 파워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 여기 모든 분들 고성 다 가시겠지만 내가 거기에서 적어도 한 영혼에게만큼은 생명 걸고 사랑 주고 관심 주고 돌아올 때 편지 한번 써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요 그게 몰려들어요 그러면 고성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 한 교회를 끝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선교 대원들을 보면서 지역의 사람들, 지역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내게 맡겨진 교회 내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생명 걸고 사랑하십시오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오래 기도하십시오 뚫릴 때까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시죠 세상이 우리 속인 방문제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법원에 개명 신청한 사람 중에 노숙자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 노시성인데 이름이 숙자예요 근데 제가 이거 꼭 설교 타려고 제가 아껴놨는데 어떤 자매님이 어떤 자매님이 자기에게 실화하는 실화 자기에게 고객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름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이 국봉이에요 국봉 나라의 봉우리 성을 물어봤대요 성이 뭡니에 대해 약간 쭈쭈쭈하면서 그 남자분이 이름이 국봉이에요 나라의 봉우리 성을 물어봤더니 성이 방씨라는 거예요 방, 국, 봉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반응은 올 걸 예상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 때문에 그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그거 괜히 해가지고 분위기 이상해졌는데 그리고 어떤 분이 보니까 김태희라는 이름 또 제가 아었던 자매들은 김태희의 이름이 근데 배우를 되게 싫어해요 자기 이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름을 밝히는 순간 다들 자기 얼굴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김태희인가? 아니 아니네 또 낙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이름이나 때로는 외모, 스펙 등 보이는 걸 우리는 많이 욕한다는 거예요 사회의 요구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 신학교에서 제가 3학년 생활하는데 신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자기 교회 단위 목사님 설교에 은혜받는 전도사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참 딜레마죠 단위 목사님 다 설교 우리 교회 정말 뜨겁게 은혜받는 설교 말씀인데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장면 아닙니까?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설교 평신도로 있을 때는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이렇게 딱 제가 사역자로 기록을 와보니까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도 낙심할 때 있어요 왜요?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보이니까 아 나는 설교 진짜 못하는데 아 나는 정말 쓰레기인데 야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실까 갑자기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좋은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간혹 낙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뭘 봐야 돼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주신 누굴 봐야 돼요? 배우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제가 대만석의 마지막 날에도 아침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보면 17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종의 태도 이와 같이 너희도 성령을 너희도 명령받은 거 다행을 했지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얄 일을 한 것뿐이나 할지니라 이송이 가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자기 도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자기 도치 좋은 일을 행하면 사람들마다 거기에 묵상할 때가 있어요 좋은 거 묵상하다가 다음 단계로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회학자로서 설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설교가 은혜가 임하잖아요 설교 끝나가 났을 때 저도 모르게 아 저도 설교 잘했네 저도 모르게 혼자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 문자 온 거 없나? 부모 한 편 하나도 온 것도 없고 그것도 낙심하고 다 자기 도치에 유혹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치할 만한 상황으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대만성 갔다 오신 분들 이제 빨리 그거 잊어버리고 고성향에 나아가야 됩니다 뒤풀이 하려면 빨리 하시고 빨리 다음 코스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언제까지 A코스에서 머무를 거예요? 빨리 B코스, C코스 가야 되는데 X포트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복사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나는 무익한 종이현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대가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대가 앞에 주눅뜨리지 않으려면 그 대가를 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영수적인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나와 비교되는 상황이 온 줄 알지 눌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거만히 수고하였어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나와 비교될 만한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각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 앞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죠 끝으로 저는 영화의 한 장면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가대표의 영화였습니다 2009년도 영화인데 스키첨프 국가대표팀의 스토리를 다둔 영화입니다 거기 보니까 언급길에 나가노 동계올림픽 출장하게 됐대요 정말 시작이 좋았는데 갑자기 어떤 선수가 쭉 나가야 되는데 이제 스키첨프 쭉 하는데 안개가 껴버린 거예요 안개 끼니까 어때요? 날아가면 안 되죠 날아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꼬끄라지니까 보이지? 시야가 가려지니까 그런데 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개가 꼈는데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기 감독이 와서 말려요 말려요 야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너 죽어 인마 바로 앞에 가져와서 말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는 한테는 저 위에 그 경기 감독관이 깃발을 들고 있어요 이걸 내리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했죠 야 이거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말리고 있어요 너 뛰면 죽어 인마 안개가 꼈어요 누가 봐도 죽을 관중이 봐도 이건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관이 깃발을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은 달렸어요 달린 게 아니라 이제 손을 놓고 이제 스키 점프 쫙 나갑니다 고속으로 결국은 안개 위로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결국 예상대로 꼬끄라지고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선수가 교체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절상 입고 쓰러지고 나서 관중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고 가장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되어버렸어요 그 장면이 자기는 그 안개가 있을 때 달려가는 게 이게 무모한 건데 그 선수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감독 아닙니까? 그런데 깃발 내리는 그 감독관의 말을 듣고 달렸다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관중들이 열광을 하고 기립박수를 치고 귀국했을 때에도 성적도 좋지 않았어요 거기서 망했으니까 귀국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받았어요 왜요? 최고 결정권자 얘기를 듣고 가니까 망해도 영광인 거예요 골절상 비록 입었어도 영광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노년을 얻은 아들인데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간다고요 저도 사역자로서 이 길 온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반대하더라고요 아무도 지지자가 없었어요 OK를 결정한다고 할 때 기도해 준다는 사람도 없었고 너 거기 왜 가냐 너는 사역하면 망할 거야 네 성격에 네 주제에 다 저에게 정죄, 정죄, 정죄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큼은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항상 그랬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마칠 때쯤이면 그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죽는 그날까지 나 설교하다 죽고 싶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나 말씀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 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저를 지지해 주더라고요 참 외로웠는데 그 확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 지금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필요가 충돌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 그때 어디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십시오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내게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 거십시오 이 고성 팀장님들 사역하다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마음이 억울할 수 있어요 안 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게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국가 대표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때 거기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왔죠 기도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승리한 이후에도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본지 붙으십시오 끝까지 성령과 함께 끝까지 기도로 가세요 그럼 승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현실이 때로는 척박해 보이죠 하지만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뚫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 고난 앞에서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이 나를 규정한다 할지라도 날 규정한 분 딱 한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 그것부터 가는 자가 진정한 국가대표입니다 순종하다 말씀해서 순종하다가 망하려고 순종하다가 순종해 보십시오 안 망해요 그냥 말씀했는데 살다 죽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고 특별히 이제 고성성교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그냥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기도하다가 마음가운데 고성을 향한 마음은 주시잖아요 다 그때 그냥 가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력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말씀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엔澄 지원해 보세요 축사님의 이름으로